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좀 많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죠. 자, 1번 보시면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 한 층으로 배열됐다. 신소재 X는 누구다? 그래핀이다. 2번으로 바로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기획은 C2 플러스고 Cn 마이너스죠. 1대 2로 결합한 이온결합 물질이 맞아야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포도당, 설탕은 물에 굉장히 잘 용해가 되지만 이온화되지 않는 비전의 질로 수용액에선 전기전소성이 없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염화칼슘이 제설제로 이용되는데 친환경 제설제 개발이 필요하다. 어떤 차량의 금속을 부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맞아. 기획디귿 4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자, 3번을 보시면 공기 중에 누구와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을 시켜서 합성한 암모니아는 어때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질소 비료의 원료이다. 라는 거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최초의 합성 성유인 나일론이다. 석유를 원료로 해서 화석연료를 원료로 해서 만들었다. 답은 4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4번을 보시면 A와 B는 금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A, B고 우리가 C, D에 해당이 돼. 자, 그런데 B와 C의 원작과 전자수의 합이 9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내가 B고 내가 C야. 원작과 전자수 2, 7 더해서 9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그럼 D로 A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기획은 A로 가셔야 되고요. 디귿은 B로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게 D로 연결이 되셔야 되죠. 답은 2번이세요. 5번 보시면 기획 보시면 암모니아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암모니아는 물에 용해가 돼서 수산화 이온을 내는 염기성이다.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맞아.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황색, 녹색, 그리고 청색, 파란색이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산성수용액이니까 마그네슘 조각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난 약염기야. 산과 염기가 만나서 어때요? 중화반응이 일어난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벌레에 쏘였을 때 굉장히 따끔하죠. 폼산이라는 산성 때문이죠. 그래서 산염기 중화반응 내용이고요. 생선 비린내는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산염기 중화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다 분비되는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릴 때 약염기성을 갖는 재산제를 먹으면서 위산을 중화시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산염기 중화반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산염기다. 산염기다. 산염기다라는 거 확인. 그리고 재산제가 약염기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세요. 자,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에는요.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이다. 의약품의 원료이다라는 것까지 점검해 주시고 분자당 수소 원자수는요. 다가 가장 크다.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7번 보시면 전자에 해당한 입자가 맞아. 헬륨 원자핵이 맞아. 라는 거 확인하시고 원자핵의 전자가 결합돼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가보다 나중에 생성된 입자이다. 기응, 기응 3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8번 보시면 지붕의 주성분이 구리라고 했죠. 구리가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돼서 CU2 플러스가 됐다라는 걸로 1번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9번을 보시면 나트륨이오니아, 플로리나이오니아 자, B의 원자과 전자 말 그대로 원자일 때 가장자리에 있는 원자일 때 같이 있는 전자의 개수 17쪽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7이 맞아.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H2O로 연결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수소와 나트륨은요. 같은 1쪽 원소이다. 라는 건 맞습니다. 같은 동쪽 원소, 1쪽 원소인 건 맞지만 난 비금속이고 난 금속이야. 성격은 다르다. 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O2는 공유하는 전자쌍의 개수가 2개다.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 기응, 기응 3번으로 연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